마음의 양식을 채우기 좋은 가을날 여기 도서관인가 혹시? 책 진짜 많을지 이거 이거 이거? 괜히 읽고 싶은 책이 있나 봐요? 아직 짧아 펄이 안 닿아 안 닿아 저거? 형이 꺼내주네 아 형 꺼내주네 형이 책 읽어줄게 뭐 책도 읽어주려고요? 옛날 옛날에 엄마 양 아빠 양 유미 양 아가 양 흠매 양 헤베 양 사연했어요 형 언니 아가가 사연했어요 고양이 양 사자 양 있었어요 아가가 근데 힘이 제일 셌어요 힘이 제일 셌어요 아가야 아가야 이 왕자 야 아가 왜 누워 또 안 닿아있네 또 연아야 고마 지금 화났어 화났어 아가 연아야 고마 가지 friend 아가 눈이 방탱이 겨워 왜요? 황황아 아 다르게 낭네 팥서피도 강아지고 좀 조서 좀 맡고 뭐가 났구나 주사 맞는 거 쉬는 거야 본능적으로 쉬는 거야 야 재미없네요 얘들아 뭐해 책 읽고 있고 책 읽고 있고 너는 뭐하고 있어? 아빠 아가 도사 맞아? 물어봐야 되는데 정우성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아 병원이에요? 아가다 그렇지 정우성 아 눈 다르기 때문에 병원 갔나 보네요 거기로 갈 거야? 아 지금 주사 맞지 않으니까 괴치하는 거야 아빠 이렇게 울겠다 울 수도 있지 오랜만에 초내의 벤틀리 눈 다르기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 왔는데요 계속 집에만 있고 밖에 못 나가니까 답답해하는데요 원장님한테 외칠 가능한지 물어보려고요 어 저거 심하면 저기 주사 맞을 수도 있어요 어 가기 싫어 아니라고? 슈슈슈 에이 팬 들어갈까? 가자 들어가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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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데 웃을 거잖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아 느낌을 지금 온 사람 하얀 안성 하얀기 때문에 계속 집만 있었고 이거 지금 밖에 나가는 거 좀 그럴 거 같아서 그럼 우선 제가 상태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상태 한번 볼게요 벤틀리도 한번 볼까? 아픈 거 아니야? 자 여기 자픈 데리고 보자 아픈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턱하고 이마 대보세요 사진 찍어줄게요 너무 잘한다 그리고 잘 따라 하네요 그러네 여기 올리고 하하하하 저기 잘 있는다 살짝 붙여주시겠어요? 진짜 상태랑 파이팅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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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네? 네 살짝 붙여주시겠어요? 진짜 상태랑 파이팅 이렇게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네 좋습니다 우와 더 하고 싶어 더 해요 더 하고 싶어 지금 됐어 됐어 다 끝났어 아휴 모르지만 어떡해 지금 너무 많아 어휴 벤틀리 눈 잡기는 어떤 걸까요? 어휴 괜찮은데 그야말로 갓다랫기라고 그러거든요 예예 눈꺼풀 테두리 자체에 체견이 감염되고 그렇게 해서 생긴 건데 일단 뭐 전염성은 없고요 예예 밖에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외부 활동 괜찮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아이고 벤틀리 탁기 나가서 놀아도 된대요 코코 코코 할까? 나갈까? 짜잔 아 이거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자 그동안 답답했을 벤틀리를 위해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근데 오늘 의상이 뭔가 구수한데요? 구수네요 아 저 단추를 왜 다 채웠어 아빠 소시 봐봐 와우 예 베이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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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감정이 물씬 코스모스 축제를 즐기러 왔는데요 아빠 저거 다 보자 아빠 무슨 거신지 알려줄까? 코스모스 코스모스 귀여워 언젠가 아빠 빨리 봐 아빠 아빠 다수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아빠 노래 못해 못해 우리 여기 좀 구경하자 이거 봐봐 예쁘다 예쁘다 작은 것도 있지 예쁘다 어디에 가도 꽃들이 예뻐요 아빠 형 엄마 형 걸고 아가 형 걸고 헬레 형 여기에 하면 좋겠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치 아빠 이거 보여? 잔린다 잔린다 잔린지 뭐 잡았어? 잠자리 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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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잡아줄까? 응 잡았어 맞지? 날린다 대단하지? 아빠가 한 번에 그냥 원샷 원킬로 이 친구들은 잡으면 안 돼 손으로 아예 하면 안 돼 버는 거야 눈으로 맞아요 저게 진짜 중요해요 아야야 자 다 봤어? 여기서 놔줄 테니까 우리 아빠 아빠 저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눈으로 보기만 하고 날라가게 해줄까? 땡 우와 어 달가 정살이 다 했어요 어 아빠 저거 뭐야? 아 이거 응 저거 쓰러지잖아 응 어 야 이거 그거네 스타트 던져가지고 이게 터지면 선물 파진 거야 축제 같은 데 가면 저런 게 또 묘미거든요 그렇죠 할 거야 봄밥 잠깐만 안녕 아가가 너무 귀여워서 간 거야 아 네 곤두기 마음은 형이 잘 알지 응 뭐 갖고 싶어? 아구 아구 그거는 개구리 개구리 아 개구리 풍선 아빠 나 잘날 수 있어 진짜? 응 한번 해볼까 그럼? 오 윌리엄 윌리엄 파이팅 아 윌리엄이 도전 도전 여기다가 돈 드는 거야 갑시다 화이팅 던져 어 어 어 어 어 거의 마주 뻔했다 한 번 더 아야 아 아 아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던져봐 잘하고 있어 해봐 던져봐 잘하고 있어 어 터졌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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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뒤에서 깜짝이야 저장이 되게 센스 있다 무슨 일이야 근데 사장님도 여기 윌리엄 다시 던져 잠깐만 사장님 왜 이래요 사장님 자주 안 하시나봐요 사장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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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촉이 터졌어 지금 윌리엄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와우 와우 잠깐만 윌리엄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장님 거는 빗나갖고 와우 와우 확률적으로 윌리엄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빨리 해 야 아니 근데 저 던지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건데 빨리 돼 야 너 진짜 수영 감사합니다 야 윌리엄 수영 수영 감사합니다 야 윌리엄 우리 맨한테 잠깐 줄까? 응 맞아 나면 안 돼 그렇지 나면 날아가니까 오면 안 돼 그렇지 그럼 선에다가 못 끌까?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꼭 잡고 있어야 돼 너무 안 돼 지금 형은 놀리는 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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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 형은 뭐라고 했어? 놓지 마요 야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나 주지 마 나 주면 안 돼 아니야 나면 안 돼 괜찮아 아빠 잘 보고 있어 아빠 났어 왜 왜 형이 불안해하니까 자기도 너무 불안해 왜 이러지? 안 되겠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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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한테 너무 웃겨 우와 왜 왜 왜 너는 왜 없긴다 어 어 됐지? 응 갑시다 도초리 참 피자 얘네 왜 이렇게 귀여워 어? 야 이거 보여 나 말 바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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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벤 나 말 그치 잘하네 말 풍선 조치 풍 멜 말이 안 말 맞아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렇지 형 손잡고 비 비 비 아 비 어 아빠인데 준호가? 진짜야? 나 사랑비치 우리 둘이 다 아, 예뻤게 우리 형은 저런 거 되게 예뻐요 워낙에 예쁘게 생겨가지고 오, 오마이갓! 오, 쉿! 오마이갓! 안돼! 이거 갔어! 이거는 갔어! 아이고... 어떡해? 미안해 어떡해 아니, 미안해 난... 미안해 아, 이거 진짜 근데 할 말이 없다 미안해 왜? 나 하나 사줄게 나 하나 사줄게 나 하나 사줄게 아이, 저건 안돼 너 혹시 못 보네, 날라가서 어떡해 그럼 너 삼촌, 삼촌들하고 같이 있고 아빠 잡으러 올게 아빠, 빨리 데리고 와 알았어 할게 네 네 간다 알았어 아빠, 아빠, 아빠 아니야, 여기 가야 돼 아빠, 대구리 풍선 가지고 올 건데 너 형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네 오케이 사장님, 혹시 이 풍선은 얼마예요? 아, 그냥 사버리시는구나 저게 그냥 한 명만 저게 날 수도 있어요 저게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던졌는데 윌리엄보다 못 해봐요 아빠 언제 오지? 꽃 흔들 흔들 코스무스 어디에서 왔나? 어머나 아가가 예쁜가? 꽃이 예쁜가? 어머나 아가아, 예쁘지? 포스버스요 아, 이거 무슨 동요 가사 같지 않아요? 네 아빠가 낫어 나야 낫어 잡을 수 있을까? 아빠 봉봉인데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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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잡았어? 점프 잘한다고 했지? 우와 우와 우리 또짜리 여기 갈고 좀 쉬자 어, 불안해 아, 또 불안해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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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잠깐만 벌렸어요? 아니 아가 머리 오해 갔어 내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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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로 한번 대구 그래 한번 해봐 직접 해봐 대구야, 내일 와 대구야, 내일 와 아, 오랜만에 들어오네 대구야, 내일 와 대구야, 내일 와 어? 잠깐만, 신발까지 오 마이 갓 진짜 멈침대, 멈침대이네요 지금 신발까지 걸린 거예요? 걸렸죠 어디야? 아빠 야, 신발 안 신을 거야? 벤틀리 신발 아가 신발 던져가지고 누구 신발? 아가 신발 아, 야 아가 신발이 여기 걸렸어 아, 오늘 왜 이래? 아, 이 집 왜 이렇게 다이나믹해 벤틀리 형은 또 해올 거야 그래? 네 어, 신발은 떨어질 수 있어 어, 잡아 아빠 올려줄게 아빠 오, 벤틀리랑 후 합세를 해서 오, 그렇지 오, 괜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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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신발은 내가 구한다 잘했어 일단, 일단 진짜 근데 신발은 떨어지면 풍선이 영원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빠, 죄송합니다 예스 죄송합니다 예스 아, 너무 귀엽다 알겠습니다 아빠를 낼 수가 없어요 아빠, 죄송합니다 예스 저 혹시 그거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 써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아요 왠기 느낌이 좋아 그렇습니까? 아, 안 되면 이것도 위로 갈래 아, 진짜 아빠, 이나물 하면 되잖아 하? 이나물 안 됐나요? 안 됐나요? 뭐 아빠,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 아빠, 충성 충성 낚이 달면 안 돼 도시락 먹읍시다 드디어 아들이는 도시락을 빼놓을 수 없죠 오, 모양까지 냈어요. 짝짝? 꽉꽉, 꽉꽉. 바나나 먹을래? 어? 야! 맛있어? 너무 잘해. 그 와중에 바나나 살린 거 봤어요? 우와, 손목을 꺾어가지고. 나 뺐어요, 나 뺐어요. 지금 세 군데를 넘어셨는데? 바나나를 살렸어요. 국가대표 20장이죠, 이 정도면? 오, 오, 벤틀리가 지금 누굴 봤는데? 벤틀리 또리 친구가 놀러왔나 봐요. 오, 벤틀리 또리 친구가 놀러왔나 봐요. 아, 예뻐. 어? 안녕.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귀찮게 놀러왔나, 진짜.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어머나. 꽃으로 그냥 팍 붙네요. 말보단 꽃이다. 친구야, 꽃.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도. 그럼 받아줘. 좀 끄져버려요. 받아? 아, 전 무한한 소원. 전 무한한 소원. 아, 민망했네. 두 번씩 들고.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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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조심해. 뭐라도 주려고. 초콜리야. 아, 이거 왜 또 받아요. 어? 그거 먹을 거야? 갑자기 웃음꽃이 만발하네요. 어, 하나는 벤꺼, 하나는 쭈꺼. 고마워. 와, 벤준이가 초콜릿도 주고. 으아. 쭈, 맛있어? 아, 이름 쭈예요? 네, 쭈예요. 몇 월생이에요? 어, 3월생이에요, 3월생. 사이 많이 나네요. 아빠. 응? 이거 오빠. 쭈. 풍선도 주는 거예요? 설마. 아. 저 귀여운 걸? 벤, 벤. 쭈애랑 사진 찍어줄까? 응?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같이 노는 거야. 쭈애랑 사진 찍어줄까? 너네. 우그러워. 아아. 아아. 우그러워. 뭐? 아아. 쭈애랑 같이 있어야지 사진 찍어주지. 응? 알았어? 쭈애랑 재미있게 놀아. 오. 오. 이따가세요. 예, 재미있게 놀으세요. 뺑뺑. 안녕, 안녕.